제 법을 가입하셨나요? 왜 해야 돼요? 왜 내가 너꺼를 왜 해? 야 멤버들 법을 다 가입해 줘야지 했어? 내꺼? 했지 뭔 소리야? 난 다 보고 있어 네가 법을 하는 거 거짓말 하지마 진짜야 어떻게 해 내가 보내고만 최근에는 안 봤어 진짜 가입했다고? 어 봐봐 뻥이지 뭔 소리야 근데 멤버들 나 진짜 책 가입할 거야 왜해 하지마 싫어 볼 거야 나도 이거 채팅할 거야 아 싫어 왜 너 이상한 말 하지 어 나 완전 이상해 어필해 주세요 혹시 원하는 뭔가 그런 멤버의 성향인가요? 어 이쁘다 이쁘다 어 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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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이거 위에 따서 드리니까 아 살려줘 여러분 저녁은 너무 부담스러워 진짜 너무 언니의 첫 솔로구 설마 팔이 가사에 총 몇 번? 정답! 가사는 6번 정답! 55번 위 나야! 정답! 위 정답! 88 86 86 96 84 96 87 96 82 96 81 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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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5 우리 오늘의 안 미겁대요 어우 맛없어 마시멜로도 이런 데서 키워야 돼 진짜? 마시멜로도 이런 데서 키우고 이제 가져가서 파일잖아 판매를 마시멜로는 그냥 공란에서 만지는 건 줄 알았어 거짓말 알지? 연기는 미인한테 오잖아 우리 아무한테도 안 오신 것 같은데? 나한테 오고 있잖아 지금 어? 나한테 오는데? 죄송해요 죄송해요 야! 어떻게 해? 이온 아유 이온 언니 못 찼어 이온 언니 못 찼어 이온 언니 못 찼어 이온 언니 이온 언니 이온 언니 이온 언니 거기 가면은 침대 아래쪽에 아 안에는 의자가 들어 유리 차마는 쪽에 운동복 반바지 챙겨 왔어 그거 그냥 안 했잖아 모모는 뭐가 되어있을까? 나 뭘로 했었지? 아 이거다 너 미음 미음? 이게 뭐야? 무도비랑 귀엽잖아? 웃김있지? 아니? 진짜 별론데? 아 뭐야? 아 왜? 아니 이게 뭐야? 귀엽잖아 이렇게 나왔잖아 오늘 바꿀거야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자연관 오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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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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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주일 머리 안 감았지? 아 당연하지 약간 기분 아니야? 기분이야 당연하지 설마 맛있어 여기 뭐 하십니까? 백과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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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4. 이때는 어떻게 하냐고. 5. 옥수수수? 5. 옥수수수? 5. 옥수수? 5. 옥수수? 5. 옥수수? 5. 옥수수? 5. 옥수수? 정답! 5. 옥수수? 당일하지? 말씀 드려도 괜찮아요? 네 ok 네 네 크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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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롬